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응제왕 1장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응제왕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 6편인데 6편의 대종사입니다 이 대종사를 전체담 살펴보고 다시 응제왕을 들어갈 겁니다 지난주에 특히 9장 10장을 했었는데 그 9장 10장 전에 대종사 10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가 보면 응제왕이라는 것 제왕이 응한다는 것은 제왕의 경제에서 모든 삶을 응한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제왕이 사람 능력이 돼서 제왕의 경제에 가면 모든 대상이 포용하고 끌어안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건데 오늘날 대통령이 안되겠지만 하여간 이 리더가 됐을 때는 그 리더의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종사가 바로 그런 토대를 만들었는데 이 대종사가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제 1장은 대종사가 진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진인은 하늘이 하는 바를 알고 사람이 하는 바를 알면 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2장에 가서는 사생이 죽고 사는 것은 명을 알아야 돼요 생사의 경계가 확장돼야 된다는 거죠 대종사는 사람은 대개 삶 속에 생 속에 매이는데 일단 장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생사가 하나로 볼 수 있는 경계 확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3장에 가서 도에 대해서 도는 자본작이라 스스로 근본이 되고 스스로 뿌려가 돼 가지고 모든 변화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있기도 전에 옛날부터 진술로 있었던 거다 천지는 빅뱅이니까 현재 과학에서는 그런데 빅뱅 이전에도 무언가 존재했다 실제로 현대 과학에도 빅뱅 이전에 무엇이냐에 연구를 마저하고 있는데 이 장자철학이나 로자철학에서는 이게 도라고 던지는 거죠 우주가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의 세계를 빅뱅이 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도는 지금까지 몇 면이 이어져 오고 4단에 가서는 4단에 가서는 이 대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득도의 7단계를 거쳐야 되고 문도의 9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나온 거죠 이 중에 득도의 7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또 명상 수련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스스로가 자기를 반추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만큼 정미롭게 정리된 거죠 그 네 번째 단계가 조철, 즉 깨달음 아침 햇살이 밀치듯이 자기 내밀에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명명적의 세계에 그 깨달음이 세고 역시 문도도 문자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모든 경기를 벗어나는 간단한 일인데 이 단계가 대종사의 발판의 토대라면 5장부터는 거기에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이러한 4장까지 경계를 깨달은 대종사의 경기에 들어간 분들이 무대에 실제로 등장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 즉 장자죠 자기 자신의 장자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인물들이 무대에 등장한 건데 5장의 전체 내용은 이 네 사람이 등장했는데 두 사람이 죽게 돼요 자여와 자네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장차 죽음에 임해서 자기가 생사의 경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죽는 사람이 자기 죽음의 눈앞에 둔 사람이 자기 죽음의 경계에서 이 생사의 경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장자를 잃는 사람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자 생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어차피 누군가 다 죽을 건데 그 생사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은 6장에 오면 자상호 맹자반 자금이 있는데 이 자상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공이 공자의 심부름을 통해서 자공이 문상을 가요 이를 도와주러 그러니까 자상호의 죽음에 의해서 소상이를 도와주러 갔더니 이 맹자반하고 자금이 둘이서 작곡을 하고 그러니까 자상호에 맞는 작곡을 하고 글을 쓰고 글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금은 금이니까 금을 쯤에 둘이 서로 화합을 맞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죽음을 듣고 옆에서 노래를 보고 난 다음에 자국이 깜짝 놀래 가지고 공자한테 가서 그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방유지인이다 세손이 벗어난 사람이다 우리도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 거죠 그러니까 6장은 친구의 죽음을 두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사의 경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를 이야기하게 된 거죠 칩장에 가서는 부모의 죽음이지 맹손제라는 사람이 부모의 죽음을 두고 도대체 가장 슬픈 건데 부모란 게 옛날에는 부모의 죽음 상도 엄청 크지 호상을 칠해 가지고 정성을 다했는데 이 맹손제는 슬퍼하지도 않고 초상 내내 칠하면서도 그냥 덤덤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아내가 그럴 때 그 공자 뭐냐 그 사람은 지극했다 다했다 보통 사람들은 초상이라면 간략하고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로 지극정선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생사의 경계를 벗어나서 죽음 그 자체에서 매해 가지고 앙동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내는 것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용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용자가 이 8장에 와서는 이의자 요임금하고 이의자하고 허유의 대답을 통해서 또 이 생사의 경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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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대로 굉장히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공부의 뜻이 있는 사람인데 이 공부의 뜻이 있는 사람이 요임금한테 가서 공부를 하려고 배웠고 그 다음에 허유 안 찾아왔는데 허유가 그러면 요임금이 너인데 무슨 말을 해가지고 가르쳐줬냐 했을 때 이의자가 뭐라 하냐면 요임금은 그 인이 인이 예약을 갖다 내는데 이렇게 줘가지고 끊임없이 내 있는데 덕을 베풀어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요임금이 허유가 허유가 뭐냐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의자하고 허유가 했을 때 요임금은 인이 인이를 몸소 행하고 요임금 인이를 몸소 행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분명히 말해야 된다 그게 세상을 발휘하는 거다 했을 때 허유는 안 된다는 거죠 인이와 시비란 것은 그 논리에 갇혀 버리면 사람이 옹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312쪽에 있는 건데 여기에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 자체를 그 자체를 놔두고 그냥 그 근본적으로 만물에 대해서 모든 도움을 주고 모든 세상에 대해서 은택을 베풀고 또 또 그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도움이 주더라도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걸림없습니다 그리고 허유는 뭐냐면 그러면 이 요임금은 인이와 시비를 분명히 관계하라 허유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모든 존재들한테 도움을 주지만 도 그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 최고당이야 그게 대중사라는 거지 말 그러니까 이 8장에 와서는 그냥 세상에 큰 도움이 되더라도 마치 자연이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듯이 모든 도움을 주더라도 그 도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9장이 넘어오는데 이 9장이 이제 대중사회 마무리를 하는데 전체를 하자면 9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좌망 좌망 이건 장제철학이 중요한 건데 이 아내가 좌망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자가 인가하는 건데 인가는 지난번에 했지만 이 인가입니다 인가 인가를 하는 건데 인가를 하는데 그 경제 대중사회 경제는 좌망에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뭐냐면 이게 끝인데 자여하고 자사기라는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생사의 어려울 정도로 음식이 없어서 어려울 정도로 힘든데 그 사람들이 대중사회의 제일 마지막에 장신했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스러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입장에서 뭐냐면 인의와 이야기인데 인의와 이야기라는 것은 타와의 관계를 가장 조화롭고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인의와 이야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의와 이야기인데 이걸 잊어버린 거죠 망은 잊어버리고 자기 내면 속에 빠져든 거예요 좌망은 모든 바깥으로 나갔던 기운을 다 수렴해 가지고 자기 속에 몰입해서 앉아서 삼나마 다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오상하라고 능력하지만 오상하에서 오라는 이식마 상하의 안은 없어지고 오라는 자기 이식마가 있고 안은 없어져 버린 세계에요 이 세계가 거의 명상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가만히 명상이 들어갔을 때 사람 자체는 분명히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데도 바깥세계가 차단되어 있으면서 혼자 몰입해 들어가는 경지가 바로 좌망이에요 참성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좌망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 장제협작에서 모든 바깥세상에 얽혔던 인이 얽혔던 관계없이 자기 속에 몰입을 내려가니까 그 몰입에 대한 뿌리가 뭐냐면 도의 근원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곧 도와 하나가 지금 경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공자가 뭐냐면 인가라는 거죠 좌망을 갖다하니까 곧바로 공자가 뭐냐면 너가 도의 근원을 만나서 좌망 속에서 도의 근원에 되어가지고 도의 근원에서 말하는 이게 319종이 있습니다 도의 근원에 되어가서 319종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가 되면 호오라는 분별 없다는 거예요 호오는 빠졌는데 좋고 싫으려고 하는 분별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의 근원이 도의 근원이 가니까 너가 인이 예악을 하는 조아라다 보니까 저 사람 어지니 어질지 않니 저런 어렵지 않니 얘가 맞냐 이런 분별 때문에 호오가 생기는데 좌망에서 도의 근원을 되어가서 내가 근원하고 한몸이 되면 그러한 분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남없이 도는 변해가는 거니까 봄전은 지금 봄이 오고 있지만 봄전은 변해가 끝내는 변해가니까 그 변해가는 세상에 들어가면 항상이라는 거 자기 일정한 고집인데 일정한 자기 논리의 고집이 항상 될 것이다 도가 도 비상 그 고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의 변화를 따라하는 거죠 봄이었구나 곧 여름이 여름이 사람 와도 사람 어떤 데는 이런 기분 저런 기분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흘러가면 조화롭게 할 뿐이지 나라랑 고집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자가 인가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대중사고 그런데 이걸 십당이 어떻게 하면 이 대중사 마무리인데 자여하고 자상인데 여자는 수레여자고 상자 뽕나무 상자인데 이 자여라는 사람도 틀림없이 수레를 끄는 사람 집안일 거고 상자도 뽕나무를 딱이나 뽕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측민 하측민 이 두사람이 친구가 되는데 이미 장맛비가 한 10일 정도 여름에 장맛비가 한 10일 정도 내리니까 이 하측민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 같던데 나날에 벌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벌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320등이 나오지만 이 자여가 자상이 병이 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보딸에 밥을 사서 참정하는 거야 이 자상집에 뽕나무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지난번 했지만 뽕나무를 관리를 못해요 비 맞은 뽕은 먹일 수 없어요 뽕나무한테 그러다니까 이 사상이 뭐냐면 앉아가지고 검은고침을 노래하고 있는 거지 이거 하늘 탓인가 어머니 탓인가 아버지 탓인가 사람 탓인가 이렇게 검은고침을 노래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비 오는 속에서 굶어가지고 곧 죽을지는 모르지만도 이런 삶이 이거는 부모 탓도 아니고 하늘 탓도 아니고 사람 탓도 아니야 그럼 뭐냐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나라는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322쪽이 뭐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가난 속에서 먹고 살 것이 없이 힘든 이 삶인데 이 삶은 뭐냐면 근원인 대우주의 원리로 흘러가는 가운데서 나라는 한 존재가 갖고 있는 운명이야 운명 그냥 누구의 원망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 중에 그 지구 내 같은 이런 형태의 삶도 존재하고 인정하는 거죠 대동산은 그렇게 마무리한다는 평범한 사람이 일용직 근로자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근원을 통해서 자기 본질을 알게 되면 대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동산은 뛰어나게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작권에서 일용직 근로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 일정적 그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의 삶의 근원의 문제하고 우주가 흘러가는 도의 근원의 문제하고 비춰봤을 때 아 나는 내 자신의 존재는 내 몸 속에 있는 백족의 세포 개체각 하나의 생명체듯이 이 인간 세상이 소음심한 인간의 모습 속에도 나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이러한 원명을 갖고 태어났구나 하는 것 누구의 원망도 아닌 자연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면서 아 이게 바로 명의였구나 그걸 아는 순간 이 사람도 대조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밑바닥에 가장 흥미있는 일용직 근로자인 자유와 자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대조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사는 거대한 진인을 등장해서 그 진인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그려오다가 제일 마지막 십상에서는 바로 아주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든 일용직 근로자 요즘 말이에요 밑바닥에는 아주 비난한 일용직 근로자인 자유와 자상을 들고 나와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진인의 모습과 대비시키는 거예요 제 첫 땅인 진인을 갔다가 제 십상에 와서 이 가난한 두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바로 대종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더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전체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것이 응제왕이죠 응제왕 지난주 일장을 했거든 응제왕이 일장인데 응제왕 일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하면은 이 응제왕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그걸 묻지 않아요? 부지의 문제 부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갈 때 이걸 들고 가기 위해서 327쪽인데 누가 나오냐면 설결이 나오고 설결이 나오고 그 그 그 그 그 그 근본 쪽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당자 외편에 가면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설결의 스승 왕력이 왕력이 포해지 않나 봐요 그 이 외편 천지편에 가면은 외편 외편 천지편에 가면은 바로 이 계부가 이렇게 나와요 이 스승이고 스승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면 그 저번에 왕래가 설결이 왕래한테 질문한 게 사문을 4번을 질문해요 4번 질문에서 그 4번 질문에 사부지 사부지 를 통해 가지고 이 설결이 왕래가 사부지 를 통해서 이 설결이 도를 터르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아까 쓸라그러도 못 썼던 건데 첫 번째 그 설결이 어떤 질문이냐면 이 나오는 거 뭐냐면은 101조 지난번 책이 적었었죠 101조 요 설결이 왕래한테 질문 4가지 라는 게 그 4가지 질문이 나오는 그 내용이 그 101조에 나와요 101조 101조에 그 101조에 보면은 그 음 절차 뭐냐면 선생님은 이 만물들이 만물들이 모두 다 옳다게 이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시자 옳을 시자요 그러니까 OOG 내가 어찌 그걸 알겠나 그야 그러니까 만물들이 전부 다 옳다는 거 알다는 거 없는데 그러다는 것도 아죠 만물이 그런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압니까 분별이죠 분별 선생님은 만물에 옳고 그런 분별을 아십니까 나 그건 모르겠다는 거에요 만물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에요 첫 번째가 그렇지 않아요 나 선생님은 만물에 자지 물지 소 동시호와 옳으시잖아요 옳고 옳은 것을 아시 함께 옳다고 여기는 바로 아십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십니까 옳고 그런 걸 알지 않은 거에요 근데 그 분별이 되니까 나는 그걸 모른다 분별이 없다는 거에요 세상은 만물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지 자지 소 부지호와 선생님은 선생님이 그러한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습니까 선생님은 그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냐면 오오 지진아 내가 그걸 어찌 알겠냐 나는 세상을 알고 그런 걸 모른다는 거에요 세상은 이게 바로 혼돈 철학이에요 장자가 이 세상 옳고 분별 없는 세상이라는 거에요 근본적으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연지역 물 무지호와 그렇다면 만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의 물이니까 이 세상 만물들 아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백의 쪽에 가서 아오 지진아 내가 또 그걸 어찌 알겠냐 그야 그러니까 이 응제왕의 첫 번째 가서는 뭐냐면 이 제물론에 나왔던 부지의 문제 갖고 왔다는 거에요 그리고 제왕은 내가 안다는 개념이 되어버리면 그 분별식 때문에 제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응제왕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거 이해 돼요? 응제왕의 첫 번째가 지 부지에 대해서 부지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 그 뭐야 그 왕료가 무슨 말이냐면 용고 치오 소위 지지가 비 부지야뭐 용고 치오 소위 부 지지가 비지야뭐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내가 내 지지 이건 옳다고 하는 거야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부지가 알지 못하는 거 아닌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야 그렇다면 내가 안다는 것이 실전에 아는 이야기야 모를 수 있잖냐 인생에는 두 번째 가서는 또 내가 이른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부지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그야 내가 알지 못한다 했지만 실제로 그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그야 이 네 가지 질문은 뭐냐면 이 지로 가지고 세상은 바라볼 수 없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로는 내가 개인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니까 그대한 이 세상 마무리 흘러갔을 때 그 마무리 속에는 내가 안다는 지가 절대 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응제왕 첫 변에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응제왕에서 그 첫 변에 그걸 갖고 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서 응제왕의 328쪽에 가면 그러니까 순임금과 테오보킷을 이야기 되면서 순임금은 자기 아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잘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제로 고수가 아니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야 반면에 테오보킷이란 것은 그냥 삼라만사 모든 존재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잘 때도 편안하고 깨어나서도 그냥 눌렁하고 어떤 데는 자기가 말이 됐다 어떤 데는 자기가 소가 됐다가 다시 말해서 삼라만사 경계 없다는 거예요 소와 만나면 소처럼 같이 즐기고 말을 만나면 말하고 같이 즐기는 거죠 경계가 없으니까 또 개를 만나면 개하고 같이 즐기겠죠 대상이 어떤 존재든지 그 존재하고 분별 없이 같이 즐긴다는 겁니다 소를 만났을 때는 소를 즐기고 말을 만나서 만날 지고 개를 만났을 때 개를 즐기고 요즘 고양이도 좋아하는 사람 고양이를 만나면 고양이 즐기는 거죠 그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그러니까 그 지혜는 그런 지식야말로 참으로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지식 내가 분별놓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런 경계가 없는 지식야말로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기지정신하고 기덕심이라고 나오죠 그런 지혜야말로 진실되고 믿을 수 있고 그런 덕이야말로 경계가 없는 그런 덕이야말로 참으로 진실되고 할 수 있덕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요즘 반려견 많으신 그렇지 않아요 반려견 개하고 놀 때는 개처럼 같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런 경계 아니에요 그게 바로 1.2기 위마하고 1.2기 이후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 결론인데 그래서 이 태호복희 씨라는 사람은 애당초 사람들이 남들이 그러다 하는 경계가 없는 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즉 분별이 없는 경계 되는 거예요 B는 뭐냐면 사람들이 옳고 그러다 하는 거죠 그런 경계가 없는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분별이 없는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종사는 바로 분별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부지의 개념과 지혜의 개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재물론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어찌 알아 내가 어찌 알겠어 하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안다는 그 자체는 아주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 큰 우주의 범위에서는 그걸 내가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야만이 응제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기억됩니까? 지난번 했지만 그러니까 응제왕이 이게 장자의 마지막인데 제왕의 경지에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큰 공량의 삶이 된다는 것은 지라는 분별의 경계를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이 제왕의 첫 일장이 되는 겁니다 잠시 씻다가 오늘 이제 들어갈 이의 장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엔